29. 차오무씨 에이스 스탠바이 첫 번째로 봅니다. 아스트로의 차원우씨 아스트로의 차원우입니다. 아스트로의 차원우입니다. 예예 스탠바이 됐습니다. 맛있죠. 두 번째로 봅니다. 트와이스의 트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지막 하나 둘 셋! 마지막 하나 둘 셋! 세 번째 봅니다. 더보이즈의 영훈씨! 시럽이 있어! 시럽이 줘요? 시럽이 줘요? 시럽이 줘요? 20초 됐습니다. 시럽이 줘요? 시럽이 줘요? 네, 시상에는 에이스의 준씨가 수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엠셀럽에서 최고의 비주얼을 뽐내준 분께 드린 의상, 반상의 시상을 맡은 에이스의 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저도 기대가 되고 떨리는데요. 바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회 아이엠셀럽 어워즈! 완성! 더보이즈 영훈님 축하드립니다. 더보이즈 영훈님 축하드립니다. 제 2회 아이엠셀럽지 영훈님 축하드립니다. 상장 프로페이와 함께 구상으로 공부자, 위아이팀의 공부자에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우상, 소관으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축하드리고요. 주상, 소관으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상입니다. 어 네 상인을 받게 될 줄 몰랐는데 일단 받게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함께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진짜 영광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더보이즈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더보이즈의 영웅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빠르게 연장하는 모습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이즈가 혹시 반상을 해? 반상을?